1종 자포니카라고 그래서 국내산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. 7, 8개월 정도 자란 장어라서 맛도 가장 우수할 뿐더러 크기도 알맞고 해서 보통 1미라고 해서 1kg에 한 마리가 나오는 걸 1미라고 하는데 그런 장어를 저희가 재료로 해서 손님들에게 개접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되면 되도록이면 저희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철저하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